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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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로 어떻게 지냈어? ㄹ ㄹ 난 그때 이후로 마을에 나갔어 이 의물한 마을에서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지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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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데려 각지를 여행했어 ㄹㄹ ㄹ경 ㄹ 할 때는 ㄹ santé ㄹ ㄹ ㄹ headphones ㄹ ㄹ ㄹ ㄹ ㄹ 흐음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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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로제 프리미로제는 어떻게 지냈어 그 이후로 흑 심의어근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흑 흑 하긴 남씨한테 나 어 나 뭐냐 어디 어 술집에서 일하고 왔어 이러면은 네 좋게 보진 않겠죠 너로 보면 상상할 수 있어 상상할 수 있다고? 이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뛰어넘어 왔는지 그리 풀리미로제 괴로웠겠지 프리미로제 괴로웠겠지 긴 순간 잊고 있었던 편안함을 기억해낸 것이었다 거기서 뭐하는 거야? 야래 야래 귀찮은 일은 질색이야 자 저쪽으로 가자 아납QUE 아납하게 되었으면 좋았으면 좋았을 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위치에 잘 지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시장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집에 가고 있었나요? そんな君によく声をかけたね ねえ、何を泣いてるんだい いつしか私たちは控え合った シメオンはよく詩を作ってくれたわね あなたの詩を聞くといつもほっとした 父を失い絶望していた時も何度も聞かせてくれたわ この街を出たのは本当は君を探すためだった 君を何度も忘れようとした でも気づくといつも君の詩を口にしていた すまないプリムロゼ いいのよ全ては過ぎたこと それに今の私にはなすべきことがあるから 月が満ちるたび空の星がまたたくたび 君の安らかな眠りを祈る 願わくば夢で会えますよ シメオン 空の星が禁止するから 空の星は空の星から空の星から空の星に 空の星に15分が満ちている なんですか? プリムロゼ 僕はしばらく街にいる。あれは僕にとっても忌まわしい事件だった。助力できることがあれば、行ってくれ。 ありがとう。 カラスの入れ墨の男の手がかりを探さなきゃ。どこへ行こうかしらね。 ロジア。 ジェフリー。 ロジェフリーもどこに入れますか。 ロジェフリーは見えますか。 おおーーー。 세상이나 마상이나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시다니 환상이라도 보는 듯하군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브릴로제님 데블러님도요 노체를 직질해 오늘까지 살아온 보람이 과장이세요 마침 제프리의 묘를 참배하던 참입니다 브릴로제님도 얼굴을 보여드리시지요 아니요 저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브릴로제님 근데 브릴로제님 지금까지 어디에 네 그게 세상에 그런 일이 용께 살아 돌아오셨군요 돌아온 것은 아버님의 죽음의 신상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 네 제프리가 죽은 뒤로 저도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암흑 속입니다 브릴로제님 브릴로제님 어설픈 각오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각오는 하고있어요 그래 네 그럼요 わかりました 제가 알고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리지오 집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자, 여기 여기 안녕 안녕 오카헤리 어머, 뭐야? 미인을 데리고 설마 프림루즈 아가씨? 아, 세상에, 나 이렇게 아름다워시지 아니 환상이라도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했어, 차를 부탁하오 불륜상대라고 생각은 안하네요 다행히도 10년 전의 사건으로 이 마을의 힘의 구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4시 방종인가요? 일단은 이거 깨고 난 다음에 좀 생각 좀 해보려고요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네요 4시쯤 끝나려나? 유력 기족으로서 자경단과 함께 이 마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적어 그 마을은 평화 그 자체에 한편 악당들은 길을 펼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현재는 그 반대입니다 현재는 그 반대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대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흑요회라는 집단입니다 흑요 흑요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었지요 당시 장경단 단장 알버스 에르멜로는 제프리와 협정을 맺고 있던 정의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장 그 후 손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제거된 겁니다 그 후 손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이런데 좀 더빙 좀 해두지 아 이런데 좀 더빙 좀 해두지 이런데 더빙을 안해놨어 이렇게 말 많이 할 때 더빙을 좀 해놓지 그 후 장경단은 헬체대군 흑요회가 권력을 잡았지요 저는 몇 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돈의 흐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너무나 거대하다 조사 중 몇 번이나 목숨이 위험에 처하고 함께 조사하던 동료가 두 명 죽었습니다 이 마을의 정의는 죽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지금은 작은 지주로서 제프리에게 꽃을 바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프림 로제님 조용히 이 마을에 떠나십시옹 제프리도 분명 그리 말할게입니다 아니요 아버지랑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신을 믿고 관찰해라 라고 지붕을 믿고 지붕을 믿고 지붕을 믿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소오카모시레바생네 자신의 약함 약함 때문에 제프리까지 고개하고 말았군 면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들의 본거 좀 봐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준비가 되면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 오케이 보자고 준비 다 됐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이야 기다려 일단은 정치기 다운트 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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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4시 전후에 긴밤해도 정치기 저 어제 5시까지 하지 않았나요 거의? 거의 5시까지 했는데 4시 45분? 그때쯤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오늘은 6시에 켜가지고 네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죠 제프리의 원수를 갚을 생각이시군요 아버님의 원통함을 풀어드리는 것만 생각해왔습니다 저도 동행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때는 보기 어렵지만 프림 로제님과 제아하고 깨닫게 됐지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다 라고 빨리 당겜 보고 싶다고요? 구독권 좀 주려고 해도 다들 조용하다고요? 나중에 채팅창 활발해졌을 때 그때 주세요 아이구 에잘 아트가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곳에서 왕래해주시듯이 목달미의 말대로군 헉!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목달미도 슬슬 합류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만 전원이 즐거운 일이 있으신듯 시간을 보내고 오신다고 즐거움은 남겨놓은 남자니까 그 남자도 진짜로 환영하고 싶은 듯하다 애절아트가의 딸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도에미를 만날 수 없겠지 왜냐면 이 오른팔에 졸려 죽게 될 테니 마지막이다 마지막 애꾸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우돈인가? 아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어디로 가야되냐? 어 사투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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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끌어났네 이끌어났네 어..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풀타임 얼마나 됨? 1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 60시간 이상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즐기려면 최소 100시간 제대로 즐기려면 최소 100시간이고 적당히 즐길거면 저거 어떻게 먹지? 저거 어떻게 되실까요? 저거 어떻게 되실까요? 진짜 잘 안해요 저거 어떻게 되실까요? 乱闊이 없음 乱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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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공그레알 롤 위드 왕이 아까 빗초님한테 짐벌 뜯어먹는 피밀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빗초님한테 10만원 뜯어내고 하나 저한테 6만원 나한테 10만원 뜯어냈어 짐 벌써 안 됐음 무슨 소리입니까? 백원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현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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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졸려서 쓰러질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자 가자고 여기서 저장 한번 해주고 자 보스 잡으러 들어갈게요 바로 보스 혼내주러 간다 보스 혼내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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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쪽 위에 Ja 잊지 후 아 의자 들으려는 거 기대 안하니까 뭐 좀 시그니처 부분 좀 공리 좀 해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백혜님밖에 없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더럽다고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발하고 제 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네네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 이 정도면... 그거? 네네 한 명도 안 깼어요 와 이거 뭐 어떻게 한 명도 안 깼고. 한 명도 안 깼고. グッ! さて、じゃ! クルター・グラキス! 大した強さは、合格点にならない。 戦いの準備はできているよ。 行くぞ。 行くぞ。 グッ! グッ! ドアの入場で、強さを召喚する。 ドアの入場は、私があたりする。 クラスター・グラキスのフェアに、 出場があるんですけど、 리액션 시키네 아 진짜 안 그래도 하기 싫어 보안에서 해주는데 클리어하면 승만 원은 거치겠지 지금 구독권 몇 장이냐고요? 어허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크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구독권 몇 장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잠깐만 여기 나오는데 구독자 17 17이네요 제가 열고 구독권이 많아져야지 그게 돼요 뭐냐 이모티콘을 더 넣을 수 있어요 구독자들 전용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더 눌릴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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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써 좋아좋아 여기서 Department ㄹ ㄹ ㄹ ㄹ 左腕を潰したのは右腕の男。ご搭乗ね。待っていたわ。 この男はよくもやってくれたじゃないか。 頑張れねえ。 頑張れは、このrièreで頑張れ、きなぎを手に戻ったら、 隠れになると、 別途中したら、 ごくっと戻りましょう。 가끔씩 이모티콘 하나씩 날려주시고 그럼 됩니다. 저도 마음만은 카카오에 영혼 보내기라고 해야되나? 백원원 감사합니다. 영혼 보내기는 해놨습니다. 제가 영혼은 보내줄게 아 여러분들 그거 할까요? 그 뭐냐 48,000원짜리 그거 지를까 그냥? 48,000원짜리 그 뭐였지? 셀카봉처럼 되어있는 짐벌 질러버릴까 그냥? 그거 C타입이 아니어가지고 C타입 C타입이었으면 바로 질렀을텐데 C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쓰읍 안 질렀는데 그것도 그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파버릴까? 아 딴 스트리머들 안좋게 본다고요? 그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에 에 아 쌀수로 비지턱이에요? 그 뭐냐 니건하는거 상관없는데 니건하는거 상관없는데 대신에 어 뭐냐 그 사람을 니건하면서 욕을 하면 안돼 그것만 지키면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니건을 안하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어요 네 니건을 안하는 이유 네 네 니건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나올까봐 이게 표면적인 이유 네 니건을 하면은 네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서 네 안 좋은 소리가 나올까봐 이게 첫번째 이유 두번째는 네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야지 다른 스트리머나 다른 시청자한테 관심을 가지면 안되니까 질투나가지고 네 이 두가지가 네 보통 이제 스트리머들이 BJ들이 네 니건 언급을 금지시키는 이유 중에 네 크게 두가지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그 니건하는 그 니 닉네임 얘기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쏠릴까봐 네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두개에요 보통은 이제 전 어 뭐냐 니건하면은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질투나서 그러시는 분들도 꽤 있을거에요 여튼 저는 니건하는건 상관 없는데 대신에 어 욕만 안하면 됩니다 네 제가 주의를 주겠죠 주의를 주고 안되면 강태를 하겠죠 주의를 주고 잊으라 주의를 주고 잊으라 그 반응을 넘어올게京엘이 주의하라 네, 아르밤스의 대표 좋은 대리기입니다. 대표이오의 대표 国妖怪の力がエゼルアート家を上回ろうとしていた。 私は勝ち馬に乗った。それだけだ。 エゼルアート家のお嬢さん。 君の父親は殺される日まで平和を語っていたよ。 街を守り抜くのが私の信念だとかどうとか。 今やエゼルアート家は跡形もない。あるのは墓だけ。 愚かな漁師もいたものだ。 貴様!この子に及んでジェフリーを愚弄するか! やめて。 プリムロセトロ!何を言っ! 喋るのはやめて。 一刻も早く。 プリムロセトロ! あの男の意味も止めるわ。 プリムロセト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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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ともに。 プリムロセトロ! あともに。 プリムロセトロ! これはやりたいな。 このように意味もできてあげたいけど これはあらたくに。 お話ししたいけど、 禁止まいじゃん. 牛カッラフリーだよ。 プリムロセトロ! 뽀뽀 쪽쪽쪽 백원원 감사합니다 아 그 놈의 광명거인 뭐? 형 그건 ancient 한국했음 긴 뱃뱃뱃뱃뱃 긴 자 이 친구 어떻게 혼내 줘야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이거 통하는지 봅시다 천본창 통하다봅시다 상은 일단은 안되죠 요거 먹기나 볼게요 요거 먹기나 레이틱 스티니래고 왜? 좋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형아 근데 까마귀가 아니고 비둘기 그려져 있는 거 아니야? 오른팔에 문신 있는데 오른팔에 쭉 문신 있는데 까마귀가 아니고 비둘기 같은데 꼭 그냥 제가 네 제가 살게요 근데 48,000원짜리 일단 사서 써보고 이게 좀 쿨인 것 같다 그런 그때 비싼거 사실 쌀수록 비지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비싼거 그러니까 가성비 제품을 보니까 너무 그거더라구요 이게 셀카봉처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들고다니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뭐냐 짜은 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좀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주머니에도 넣을 수 있을만한 거 저중에 좋은 분은 십만원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많이 비싼데 그래가지고 48,000원짜리 셀카봉처럼 되어있는데 그 짐벌 기능 지원하는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거를 살거든요 자, 뭘로 갔다가 응급하는게 좋을까? 얘는 그냥 일단은 조사를 한번 해보자 좋아 걸렸죠 틀렸어 틀렸어 ント diploma 오토 보도록 하시네요 왐요 근데 이왕 썰거면 비싼 거 쓰는게 좋다 괜히 샀다가 또 쓰는거보단 한 번에 큰 거 찌르는 게 좋다 그리고 야 방자 조언할 거면 굳이 오신 안 써도 되니 일단 파트넛 그리 머부터 탈자 너도 상단에 짐벌 스위치 마사 전직 비용 등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를 넣어서 사람들이 얼마 충전하면 얼마 남는지 눈에 보이는 식으로 후원을 유도해봐 인간 심리가 구체적인 액수가 보이면 돈을 없애우게 되어있다 심벌은 싼 거 사면 안 돼요? 저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저도 그렇게 한 번 해볼까요 키 incredibly active 오즈 뭐였었지? 그 브랜드가 보편적이고 쓸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비싸가지고. 속성, 방어, 파괴, 타격으로 갔다가 본격적인 에레멘트 브레이크 로드! 한 방에 적을 터뜨려줄 수 있도록 한 방에 적을 터뜨려줄 수 있도록 한 방으로 또 찾고. 자, 쭉쭉 떨어지고 있죠? 좋아요 쭉쭉 떨어지고 있네요 obedience 그리고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지만 이해안에 있는 모든ospace 이름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말이야 하아.. 자.. 도오델.. 도오델.. 공그레아 룩스! 자 이제 혼내줄 때 됐죠? 이제 혼내줄 때 됐어요? 자.. 한 방에.. 아니아니아니 한턴 더 기다리자 한턴 더 기다리자 반대쪽으로.. 하아.. 하아.. 가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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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상한 고거네요 외치고 일단 외치고 어.. 어.. 방옥 치르지? 이거.. 俺を使う 驚くし わーっ わーっ 불가사이란 춤 아 아냐아냐 불가사이란 춤 쓸 필요없고 사자의 춤 자 이제 슬슬 터틀을 줍시다 이 친구 슬슬 터틀을 줄게요 슬슬 터틀어 슬슬 터틀어 아이프트에서 이거 써가지고 슬슬 터틀어 자 죽여버릴 준비합시다 이제 죽여버릴 준비할게요 자 간다 자 얼마나 센 자 볼게요 자 따라 19자 100이 옥샷 올베리 9600이나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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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양 자 999 연속으로 뜨네요 이게 999 이상 뜨게끔 만드는 그거를 갖다 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딜이 너무 세져가지고 무채 이건 좀 심했다 근데 9999 이상 뜨게끔 만들어주는 패시브가 있는데 그거를 만든 것 자체가 좀 아니라고 봐 데미지를 제한해버린 거잖아 액션 쾌감이 부족해져요 더 쎄야지 더 쎄게 들어가도 그대로 들어가야지 데미지를 9999로 제한해버렸어 플레이어의 잠재능력을 갖다가 9999로 제한해버렸습니다 얘가 목덜미 아니야? 쎄게 들어가는 게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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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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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 지시아 으흐 아 뒤통수가 얼려라구만 흐흐흐흐흐 이 친구가 범인이었어? 보스야? 10년 만에 김의 아버지를 죽였다 디옹 왓더 퍽 이스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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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미널 스카 오이 오이 사랑을 칼로 찌르다니 빨리 임페리어 경비병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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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취미가 맞다구요 아 sono 야 동료들은 뭐하고있냐? 야 동료들은 뭐하고있냐? 조심해 영원 응? 응? 네 어디가는거야? 아 일이지 지금부터 정원을 손질해야해 정원같은거 아무래도 좋아 같이 있어줘 당신 곁에 있어주면 안심이 돼 응? 당신의 실에서 들려줘 알았어 아가씨 좀 곁에 있을게 응 응 자기 아버지를 죽인 철천재 원수에 원수한테 사랑에 빠졌었다니 개빡치겠구만 돼지의 분류를 받아야겠는데? 어이구야 그래 꿈이 아니구나 뭐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어? 오 베릴로제님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그 말은 제가 했어요 다행이야 정말로 헉 베블럴린 철은 그렇게 안심하는 얼굴이 배신과 충격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지면서 투명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좋은 것이다 심해온 저놈이 미학을 좀 아는구만 그렇군요 백혈디 데스노트 왠지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하핳 흐흐 흫 흐흐흐흐흥 근데 이렇게 시계를 어.. 계속 쳐다보시는 거죠? 아... 이거요? 이건 말이죠? 제가 키라니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흑 왠지 데스노트 되게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데스노트 하지만 부하들을 조사해 발자국을 차단했지요 여기서 남쪽의 산속에 에버홀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심의원은 그곳으로 간 듯합니다 데스워트가 워낙 작품이 강렬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 뭐냐 데스워트 마지막에 그 뭐였을지? 40초 세면은 죽잖아요 40초 세는 것부터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심의원 찾아가지고 혼내줘야겠죠? 31 32 33 34 35 36 37 38 이러니까 딱 네 뭐냐 라이터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니아 날 승리다 39 40 40 하면서 끝나죠 그것은 다 한명 남은것은 다 한명 그러나 프림로제의 발걸음은 무겁다 목덜미의 남자 그 진실을 알게된 지금은 하이랜드 지방 에버홀드로 프림로제 여행은 계속된다 네 이제 그거예요 이제 4장이예요 전부 다 3장 클리어 했어요 3장 전부 다 클리어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구구점에서 회복 자두 자두 좀 사야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있는 애들 다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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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심해온 파트를 아까 보여줬어야 노잼 무쇠들이 욕을 덜했을 텐데 아무 이원 없는 무미 다들 처자는 조용한 새벽에 극불잼을 보여주냐 그러니까요 그럴 걸 그랬나?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요? 맞아요 도둑입니다 도둑 테레온이 도둑이잖아요 도둑 다음초 다음초 마을 마을 다 걷어야 돼요 그냥 마을 다 걷어야 돼 그냥 다 훔쳐버려 그냥 다 훔쳐버려 홈쏘이같은데? 다 훔쳐버려 훔쳐버려 흠 다 훔쳐 다 훔쳐 다 훔쳐 다 훔쳐 다 훔쳐 바삭 쑤 자, 마을 걷어내버리기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간다 유리 고슴 엔디트 스피어 이구엘의 창안 냅두고요 하이콘 대거 실버 대거 기돈의 단검 오, 마기아 나이프? 이게 더 좋은 건가 드디어 이 팔찌를 샀다 이 팔찌만 직주인한테 주면 나도 이제 어엿한 가장으로서 애들이랑 아내한테 떳떳한 집에서 살게 되겠지 또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한테 어? 방금 누가 지나갔는데 어? 내 팔찌? 몇 년간 껴빠지게 일해서 번 팔찌 어디갔어? 내 팔찌야 야 내 팔찌 어디갔냐 안 돼 안 돼 어딨어 그것이 내 옥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망치게 아니다 블랙 스태프 팔아버리고 오케이 타워 실드 팔아버리고 라지 헬름 팔고 황금 머리 장식 팔고 사제 모자 팔고 별통 모자 팔고 그랜드 앨런 팔고 아레스토고 엘레먼트 꼬피모자 팔고 엘레먼트 헤비아머 엘.. 엘레먼트 헤비아머 저격의 귀걸이 사이즈의 반지 덕도가 어코 같은 거 안 쌓여요 어코 같은 거 안 쌓입니다 그런거 없어요 훔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나중에 다시 돌려줄걸니까 세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잠깐 빌려가는거에요 나중에 세계가 다시 평안해지면은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네 맞아요 실패할때 페널티 빼고는 딱히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자 드디어 여러분들 3장 다 깼죠? 네 4장 깨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죠? 이제 뭐 레벨업도 다 해놨고 히든 보스도 다 잡았고 이제 뭐 스토리만 쭉쭉 지내야 돼 내일 엔딩 볼 수 있겠네? 어 뭐냐 4장 깨고 5장까지 달려가지고 그냥 어 뭐냐 진엔딩까지 그냥 싹 봐버리자 얘도 좀 일찍 켜가지고 얘도 좀 일찍 켜가지고 그냥 4장 싹 밀어버리고 그리고 5장 쓱 가가지고 그냥 막보 잡아버리고 엔딩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치킨 야방하냐구요? 치킨은 나중에 먹을게요 치킨은 나중에 먹겠습니다 네 엔딩 보고 야방하면 되겠다고요? 내일도 6시쯤에 켜가지고 내일도 6시쯤에 켜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엔딩 지금 이거 이렇게 다 돌면은 엔딩이거든요 다 돌면 엔딩 보고 엔딩 보고 한 다음에 이제 어 4장 넘어가서 이제 5장 가면 이제 진엔딩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진엔딩까지 딱 보면 되겠네 진엔딩이 길이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는데 일단 4장까지는 무조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캐릭터 4장 다 깨면은 엔딩 나오거든요 첫 번째 엔딩 나오고 두 번째 엔딩 나오는 거는 이제 5장 깨면 나온다고 하니까 5장은 이제 파티원들 전부 이제 뭉쳐가지고 다닌다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스토리가 막 여덟 갈래로 나눠질 일은 없겠죠 스토리가 여덟 갈래로 나눠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보다 훨씬 짧지 않을까 싶어요 한히트나 막힌 데 녹아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녹아다 안 해도 돼요 아까 다 잡아놨잖아요 아까 다 잡아놔가지고 녹아다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다 잡아놨고 여기 4장만 통과하면은 안 키우는 애들을 그냥 다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상관없죠 어?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엔딩 볼 준비가 됐어 엔딩 볼 준비가 완벽하게 됐어요 설마 지지 않겠지? 설마 지겠어요 와 44시간 여러분들 44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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